으 으 예 방금 으 시드님 1번에서 왔던 학생들 으 오지 코스 커뮤니티 센터 테버리 마운틴 으 으 내리고 침으로 으 으 여기가 테버리 마운틴 정상인데 으 산위에 정상이다 6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위에 정상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으 보시는 으 으 으 으 여기에 아 법원 돼 있고 경찰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청도 있고 으 으 으 그래서 여기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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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소 으 으 으 으 으 으 준비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뭐 이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많은 가게도 또 먼 닫아져 있고 이거 완전 밀림치 숲속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오면 굉장히 산세한 곳입니다. 속속이라. 특별히 조금 쉬고 희일이 오고 약간 여유를 갖고 시간 여유 시간을 갖고 싶다 할 때는 이쪽이 올라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차 한 잔 타시고 내려가고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이죠 이 산적이 여기에 치즈 공장도 있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치즈를 또 맡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산적이 이 산적이 이 산적이 이 산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전부 상젠들 거리인데 사실은 문이 닫아져가지고 문이 닫아져가지고 5시 50분인데 5시 50분 아 5 4 으 아 나는 지금合인데 예pos일 컵ikan featured 9 선임들이 없으니 으 Li 예 뒤에 들어보니 마우치 приз 으 아멘 아멘 상사가 안되니까 폴 잊으라고 점포도 내놨습니다 상사가 안되니까 상사가 안되니까 애호흡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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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거리가 완전히 사람들로 북적북적 합니다 으 으 아 이렇게 초콜릿 가게도 있고 으 으 으 아 커피 오픈 아 아 커피집 오픈을 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 거리가 이렇게 조용할 줄은 항상 아 사람들로 근처 그쪽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4의 물에 hypers oo olha 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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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